오레오 디저트 먹머리들 안녕하세요 먹는생물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오레오 디저트 모아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음은 게이거니 버섯 오전 너무 맛있어요 그치! 초콜릿 바삭바삭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었죠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용 한국이 진짜 맛있었어요 이제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서 중국어 사이버 마찬가지로 겨울이 정말 맛있어용 보니깐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사과에 소스에 찍어서 먹다니요 김치 찰칵 아삭하니 두개가 confiscated 사실 잘 못먹을 때 덜에 찍어서 저는 꾸덕한 김치찰칵 바삭바삭 옥수수 뱅 뱅 뱅 뱅 와우 뱅 뱅 뱅 바삭바삭 팽이버섯 팽이버섯 귀엽게 만드셨어요 팽이버섯 모짜렐라 새우 더 잘 먹었당 젤리 뾰 바삭바삭 바삭 바삭 real 다리몬 바삭 ling 온난 쫄깃쫄깃 반죽 이 꼬마가 저렴한 맛이에요 오징어 제가 너무 많이 먹었을 때까지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요 라면을 먹어야죠 매콤하고 매콤해요 오징어 오징어 매콤한 맛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